어휴 이쁘다 고모님 어휴 이쁘다 왜 무슨 소리예요 아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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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먹고 줘 이쁘다라?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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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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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비치는 걸 다 먹어야지 아니까 그치?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좋아하는데 남편은 베리베리스트로벨을 좋아하고 난 이거랑 쪽발렉스랑 좋아하는데 이거 남편 좋아하는 거다 골드메달 리버 맥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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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킹 라떼 만들어 먹으려고 똘똘아 빨리 먹어야 될 거 같아 응 날씨가 이제 안 추워진다고 그랬는데 추운 거 같아 아 추운 게 아니라 더운 거 같아 말이 헌낙네 말이 헌낙네 헌낙네 그럼 맛있어서 달려놔 똘똘아 털 들어가 조심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저번에 구독자님이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래서 내가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은데 커피보다 비싸게 팔더라고 커피보다 1불이 더 비싸네 맛이 비슷했으면 좋겠네 커피보다 1불이 더 비싸네 맛이 비슷했으면 좋겠네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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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갔네 거의 소자만큼에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우유를 우유 상할까 봐 걱정돼, 돈 할까 봐. 시라도 안 넣어도 되겠구나, 후렴 때리니까. 여기다가 그 씻는 거 한 번 보여줘요. 씻는 거 없는 거 같은데? 어, 여기 있대. 속으로 썼어. 이거를 한 번 저어줄까? 이제 다 해주실게요. 이거를. 이게 좀 안 예쁘겠다. 이 시나몬 까로를 로스피드, 시나몬 한 번 뿌려줘. 더 맛있을까? 올게요. 좀 맛있어 보이나요? 맛있어 보이는데? 깐소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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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먹어볼까? 깐소름. 음, 맛있네.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커피는, 커피는 스토어에서, 사먹는 게 맛있는데, 얘는 만들어 먹는 게 맛있네. 잘 맛있는데? 또 사먹은 거 있다. 응? 맛있어. 똘또, 잠깐만. 털 들어가면 안 돼. 이쁘나. 뽕뽕. 오랜만에. 저기 뭐야. 이거. 올리브오일 넣고 쓰네. 옷이. 안 돼지. 틈坡. 고소. 뭐. 이때는 먹을 거. 더 맛있다. 또, 닦아줄게. 장비빔년을 넣어줘야. 처음에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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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망이야 맛있어서 또 사먹을때 이거 맛있네 이거 매일 먹어도 안질릴 것 같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아무튼 남편에 보내고 잘 먹네 잘 먹어 내가 맛있는데 그래도 타바스키에서 쉽게 먹으네 맛있어 맛있어 잘 먹으면 좀 더 잘 먹었어요 자